여기는 일단 반지하구요 연식이 있는 반지하입니다 그 위치는 실림 오동이고 여기에서 한 1키로 정도 떨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걸어서 10분에서 12분 정도 걸음이 느리신 분들은 반지하 근데 연식도 오리되고 반지하면 사람들이 사실 선호하기는 좀 힘들죠 근데 가격이 500에 40입니다 540이고 안방이 지금 엄청 큽니다 안방이 실림 오동은 1000에 40으로 1000에 40 1000에 50 이렇게 반지하 투룸이 나오긴 해요 500에 40도 나오긴 하지만 500에 40이 아마 거의 최저일거에요 최저로 투룸 나오는데 같은 가격에 방이 엄청 큽니다 안방이 엄청 크네요 작은 방은 다른 그 다가구집하고 비슷한 사이즈 작은 방이 크다 이건 아니고 화장실도 큰 편입니다 화장실도 세탁기 들어가고 큰 편이고 500에 40에 지금 뭐 안방이 아무도 많이 큽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해서 방 크기는 아주 우수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만약 500에 40으로 반지하 투룸을 구한다 하면 이것보다는 조금 작은 방들은 종종 나옵니다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